이번 시간에는 강력한 오픈소스 데이터 정제 도구인 OpenRefine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OpenRefine.org 웹사이트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다운로드 메뉴를 누릅니다. 윈도우, 맥, 리눅스 등 여러 운영체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 중인 운영체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십시오. 저는 자바가 임베드된 윈도우즈 버전을 사용하겠습니다. 파일을 받아서 압축을 풀면 OpenRefine.exe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실행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OpenRefine이 실행됩니다. 까만색 터미널 창과 웹브라우저가 실행됩니다. 사용자들이 실제로 작업하는 곳은 웹브라우저입니다. 그러나 터미널 창을 종료하면 웹브라우저 화면도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왼쪽에 랭귀지 세팅 메뉴가 있습니다. 랭귀지 세팅 메뉴에 들어가서 언어를 한국어로 바꿉니다. 체인지 랭귀지 버튼을 누르면 프로젝트 생성 화면이 표시됩니다. 링크에 접속해 파일을 받거나 클래스룸에서 파일을 다운받으세요. 파일 선택 버튼을 누르고 다운받은 파일을 선택합니다. 넥스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쪽에는 데이터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옵니다. 아래쪽에는 데이터 불러오기 옵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인 Ignore First Lines를 체크 표시합니다. 옆에 있는 텍스트 상자에는 3을 입력합니다. 미리 보기에 서식 세 줄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옵션을 2로 고쳐줍니다. 열 제목이 한 줄로 병합됩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Create Project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데이터 화면이 표시됩니다. 소속 정당 열 제목을 클릭하고 Pass It, Text Pass It을 선택합니다. 왼쪽에 Pass It 필터 영역이 생깁니다. 국민의힘은 1223건, 미래통합당은 237건 있다고 나옵니다. 미래통합당 글자 옆에 있는 Edit 버튼을 누릅니다. 텍스트 상자에 국민의힘이라고 입력한 다음, Apply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1460건 모두 국민의힘으로 통일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원회명 열 제목을 클릭하고 텍스트 Pass It을 실행합니다. 소속 정당 아래에 후원회명 영역이 생깁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같은 의원 이름이 여러 번 표시돼 있습니다. 이름 뒤에 공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클러스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오픈리파인이 비슷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머지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한 다음, 합쳐질 이름을 정하고, 머지 셀렉티드 앤 클로즈 버튼을 누릅니다. 시도명에 강원도가 한 번만 표시되고, 나머지는 모두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빈칸에도 위와 똑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도명을 클릭하고, Edit Sales 메뉴에서 Fill Down을 선택합니다. 시도명이 아래 행에도 들어갔습니다. 데이터 영역 오른쪽에 있는 Next 버튼을 눌러서 탐색해 보겠습니다. 다른 페이지에도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입력됐습니다. 작업한 결과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Export 버튼을 클릭하고, Excel 2007 플러스 옵션을 선택합니다. 웹브라우저에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파일을 열어보세요. 작업한 결과가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비슷한 값을 눈으로 보고 합치는 작업이 필요한 데이터는, 오픈리파인의 패시트, 클러스터 기능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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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